요게 지금 노란 공이 1접구구요, 빨간 공이 2접구인데, 끌어치기를 해서 요쪽 쿠션을 먼저 맞춰요. 그래서 앞으로 잠깐 나가던 공이 다시 끌려서, 또 여기로 돌아와서 2, 3쿠션으로 2접구를 맞춰요. 그럼 이 밖으로 나가서 되는 건 아니네요? 제 공이 나가면은, 요거는 실패. 오케이. ў. 우와! 오케이, 대박. 어떻게 pues 너무 맛있다. 사랑해 드디어. 용기 있는 자. 아니 Q에 장갑이 달려있어. 하하하하 떨린다 느낌? 끄는 당점보다 회전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같이 그러니까 끄는 당점 쪽에서 7대 해적이 들어가고 3번에 대결 오케이 3번에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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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내가 안되는 공이에요 모양은 딱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또 궁금 가능하죠 여신 찬스? 자 다시 한 번 아 로맨틱 아 까비. 여기 캐비. 아 좋다 저렇게. 오 오 까비. 아 우리 포켓כל 포켓嗜. 아 주머니에 넣어 다니고 싶다 야은이. 그냥 위 돌 applicant radiusment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다 everybody Lustige Buff Mil ط Base 네, 맞아요. 진짜! 다른 상상으로! 와, 정말 진짜. 대박! 우와... 창조적인 예술구가 나와요. 이 안에서만 이 안에서만 3 쿠션을 형성해 가지고 끌어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잊었고 득점을 하는데요. 끌어치기로 강하게 쳐서 수구가 앞으로 살짝 나갔다가 완쿠션이 맞아요. 맞은 공이 강하게 끌은 힘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서 투쿠션, 이렇게 쓰리쿠션으로 맞는. 대박. 선택받았어요. 눈빛 살아있다. 짧은 스피드로만 쭉 들어가는 거야? 짧게. 그렇지. 되잖아, 되잖아. 그렇지. 되잖아, 되잖아. 된다, 된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됐어. 딱고 높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가 웃으셨어? 누가 웃으셨어? 오고 있는데? 다른 게? 안녕히 계세요. 아, 멋있다. 뭔 일이 풀리셨어. 베란시 오픈